자, 이제 흑꽁담 배울까? 어찌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소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골라보소 무엇이 좋은가? 나는 평생 소원이 노란 송화색 사모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제비 응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는 흑꽁단이 제일 좋대 끊지 않는 흑꽁단이 제일 좋대 그럼 영감이 먼저 한 번 꾸며보시오 흥보가 흑꽁단으로 한 번 꾸며보는디 흑꽁단 망건 흑꽁단 망건 흑꽁단 갓근 흑꽁단 갓근 흑꽁단 저고리 흑꽁단 두루막 흑꽁단 저고리 흑꽁단 두루막 흑꽁단 바지 흑꽁단 행전 흑꽁단 바지 흑꽁단 행전 흑꽁단 벗은 흑꽁단 태님 흑꽁단 벗은 흑꽁단 태님 아니 흑꽁단 벗은 흑꽁단 태님 흑꽁단 벗은 흑꽁단 태님 그렇지 앞에 것은 흑꽁단 길고 뒤에 것은 짧게 흑꽁단 벗은 흑꽁단 태님 흑공단 버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꾸민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위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단위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소속 꽃 송화색 퍼선 요건 좀 송화색 소속 꽃 송화색 퍼선 송화색 소속 꽃 송화색 퍼선 송화색으로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떠소 내 맵시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가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마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벗은 흑공단 태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수건을 들고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어떤가 내 맵시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여기는 개면 같은 것을 여기는 기쁘고 약간 그렇게 가야 돼 들썩이고 그런데 천박하지 않게 흥복 소박하게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마누라도 꾸민다 마누라도 꾸민다 마누라도 꾸민다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흥복 마누라도 꾸민다 성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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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기 성화색 저기 성화색 성화색 거리띠 성화색 치마 성화색 탄이 성화색 고쟁이 성화색 송화색 소속 꽃, 송화색 퍼선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퍼선 꽃? 이렇게 하지마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퍼선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퍼선 송화색으로 손 수건을 들고 송화색으로 손 수건을 들고 어떡해서 내 맵시 어떤 손에 맵시 그렇죠. 흥보나 흥보 마누라는 속이 확 까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 타고 수줍고 그리고 점잖은 편이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옷도 보란듯이 이렇게 파랗게 떠벌적하게 챙겨 입는 게 아니여. 흥겹고 속으로 아질자지르니 속부장난하듯이 재미있게 아질자질 아질자질니 요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떠벌적하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아기자기 잔잔한 재미가 잔잔한 재미가 솔솔솔솔솔. 게다가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쁘게 그렇게 갖고 가는 노래야. 그러니까 여기서 노랑내 피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깨끗하고 소박하니 깨끗하게 부르는 거야.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 흑공... 흑공단 버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버선 흑공단 대님 흑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흑보 마누라도 꾸민다 성과색 땡기 성과색 저거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이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단이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벗어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벗어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송화색 벗어 여기서 그 벗 내는 데는 두 개밖에 없어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송화색 벗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벗어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송화색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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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나 조심스럽냐고. 그러지? 곡이 다 나오잖아. 불러보니까 맛을 알거든. 그럼. 이걸 배워봐야 안다니까. 내가 이걸 배우면서 이런 명곡이 나 했다니까. 어쩌면 이렇게 절제가 있으면서 이쁠까 하고. 그냥 왕비옷 임금옷 막 이불참 아니야 지금? 응. 온갖 그냥 비단 나왔잖아. 온갖 비단 나왔고 비단으로 떡칠을 할 텐데. 얼마나 소박하고 이쁘냐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성화색으로. 그게 참 멋있네. 이뻐. 정말 이뻐. 이면이 맞는다니까. 이면이 모든 것이 어찌나 이쁜지. 그래도 홍보가 눈썰면은 있어서 또 블랙을 좋아해. 그래도 색의 조화가 얼마나 이뻐. 까만색하고 노란색이 얼마나 이쁜 조합이야. 센스가 블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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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진짜 나름 고상한 사람들이야. 자 한번만 더 하고이. 오늘은 깨기 먹으러 가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구 참.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하자. 네.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각근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벗은 흑공단 흑공단 거선 흑공단 태인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포선 송화색 소속꽃 송화색 포선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떤 손에 맵시 어떤 손에 맵시 그러지요 둘 다름 손수건을 이렇게 쳐 들었네요 마지막이 손수건이지 만편하고 부인이 다 수건이에요 손수건이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수건이나 손수건 그러니까 수건까지 다 한거야 일종의 이거 이거까지 그러니까 목도리 까정 그것까지 다 한거야 그러니까 패션 옛날 그 패션의 전체 일습을 일습을 그 색으로 다 한거지 수건과 송화색으로 응 송화색으로 다 수건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건까지 다 해야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거야 패션의 완성을 그래서 거기까지 탁 둘러야 돼 수건이 목에 둘러는 거였어요? 뭐 부러요? 뭐 부러지 응응 뭐 부러지 요즘 손바닥 수건하고 개념이 좀 다른거 아닌가 그게 좀? 좀 다르겠지요? 목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예예예 두루마기 할 때 예예예 그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응 그럼 그러니까는 아무튼 패션 소품까지 패션 소품까지 다 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또 여기다 주머니 송화색 주머니 뭐 부전 송화색 토시 이런거 좀 너무 했잖아 너무 그러면 자질구려하니까 거기까지만 ir